책권 투자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쿠폰, 확정 이자가 있을 것이고 만기까지 가져가면 이 이자가 계속 일정받는 이자 수익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시중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예금의 속성, 확정 이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들고 가시면 반드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이 확정 이자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반면 중간에 가격의 변동폭은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느냐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확정 이자와 가격 움직임 둘 다 사실은 어떤 수익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자는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줄 테니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채권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게 우리 관심 대상인데 이자는 어쨌든 거기 쓰여진 대로 줄 테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금리하고 채권은 반대로 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조건을 조금 변화시키면 또 막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고 이 원리를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게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 관계 즉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님이 지금 천 원을 주고 채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년 뒤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이 천 원의 가치가 1, 2년 뒤에는 이게 가격 가치가 하락하겠죠. 예를 들면 90원 이렇게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거고 반대로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 5% 되는데 1, 2년 뒤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재보다 어떤 돈의 가치가 할인된 돈의 가치가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금리와 채권 가격은 그런 방식으로 반대편으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고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보통 채권 말할 때 금리라는 표현도 쓰고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게 어떻게 좀 다른,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고 한 겁니까? 수익률은 먼저 그냥 채권을 투자할 때 투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 투자하면 얼마나 내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권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자 수익이 있고 어떤 가격 움직임인데 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사실 좀 혼란스러운데 금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확정이자, 확정이자를 표면금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자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금리는 시중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중금리니까 매일매일 국채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금리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떤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간이 긴 채권,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격 변동성이 기간이 길수록 커요. 그래서 이게 경기 상황하고 채권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게 좀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도표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는 가장 직관적인 얘기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우리가 점검해보면 되는데 사실 변수는 좀 많은데 그냥 대표적인 거 한 서너 가지만 점검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 예를 들면 경제가 앞으로 만약에 나빠진다. 그럼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은 감텔라고 디플레이션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내리니까요. 반면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실업률이 실업률 같은 경우가 만약에 향후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다. 그럼 실업률이 증가할 것 같다는 건 그만큼 경제가 향후에 경제 침체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경제 침체방향으로 가면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나빠진 쪽으로 전개가 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긍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들고 있는 국채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어요. 그런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건 뭐죠? 사실은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체크리스트 의사결정할 때 사실은 고렐 변수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딱 하나만 원픽을 해보라고 하면 금리겠죠. 금리의 향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채권을 살 것인가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렇죠. 금리나 경기, 인플레이션 이런 지표들은 채권 투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채권 자체를 놓고 보면 여러 신용 등급을 갖지 않습니까? 이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특성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라에서 발행한 것 같은 경우는 국채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다수 시장 상당수는 회사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채권 금리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로직은 그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은 AAA부터 가장 안전한 게 AAA고 가장 아래쪽이 우리가 AAAC 내지 디폴트 등급인 D등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이 AAA 같은 경우일수록 그만큼 안전한 거고 이 아래로 내려가서 굉장히 좀 위험한 채권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세상이 되게 공평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제가 나빠지면 투자 수익도 좋아지고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위에 AAA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의 속성은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친구가 그런 속성을 갖는 거고 반면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포장지는 채권이지만 이거는 주식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제가 나빠지면 비록 채권이지만 굉장히 위험해지고 성과도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용 등급을 매길 텐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궁금해요. 사실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 등급 변수가 여러 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경우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사실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조달하는 게 이쪽에서 나중에 이런 어떤 상환 능력 가장 본질적으로 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가 사실은 이시종 등급의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겠죠. 그럼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다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가장 안전한 채권은 국채잖아요. AAA채권. 예를 들면 국채금리가 4%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자님이 예를 들면 신용 등급 BBB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채권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고 싶을 때 그럼 신용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일단은 국채금리에다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상금리를 더 얹어야죠. 즉 국채보다 BBB 기업이 그만큼 어떤 부도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도 리스크만큼 가상금리를 더 얹어야 됩니다. 즉 국채금리 플러스 신용 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더 확대가 되는데 그렇게 국채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구조로 금리가 좀 결정됩니다. 그럼 국채처럼 신용도가 확실한 채권보다는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예상 수익하고 변동성도 커진다. 맞습니다. 아까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리스크는 커지지만 수익은 더 커진다. 이런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국채 대비 가상금리가 훨씬 더 커집니다. 가상금리가 훨씬 더 커지면 결국은 이 가상금리는 또 가상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쿠폰 수익률이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쿠폰 수익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채권 가격의 변동폭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명 요연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CCC 이하 B, WB, AA, 10년 만기 국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셨군요. 실제로 신용 등급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동성도 작지만 그러니까 수익과 변동성이 모두 다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반대로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대 수익도 굉장히 높아지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변동성 리스크도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즉 마치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은 주식의 속성에 가깝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신용 등급에 따라서 투자 방법은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앞 질문에 말씀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신용 등급을 볼 때 상대로 등급이 높은 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국채의 느낌일 것이고요. 반면에 등급이 낮은 채권일수록 상대적으로 주식의 속성이 제가 가깝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투자 타이밍이 시용 등급별로 투자 타이밍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은 언제 좋죠? 상대적으로 경기 상승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상승기에 좋은 애들은 등급이 낮은 채권이 좋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하일드 채권이 주식의 속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거고 반면 경기 하락기에는 주식 안 좋잖아요. 요즘 같은 때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우량 채권 내지 국채가 바람직하겠죠. 정리를 하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지금부터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국채 투자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경제가 바닥 다지고 턴 오라운드를 할 것 같으면 등급이 낮은 하일드 채권이나 이머징 마켓 채권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 이 두 시기 딱 비교해 보면 채권 신용도하고 경기 간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해하기가 싫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실 때요.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은 2008년이 아주 대표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고 2009년은 경기 회복 바닥이었는데요. 실제로 동구간 동안에 미국 연준이가 2008년에 한 2.75% 정도 금리 인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여기 채권을 4가지 종류를 보여 놨습니다. 미국 심령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하일드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가 트리플레이고 가장 오른편에 있는 하일드 채권이 가장 신용등급이 낮은 더블 B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구간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리기를 경기 침체는 국채가 제일 좋다고 말했는데 아니에 다를까 2008년에 미국 국채 20% 수익이 났고요. 반면 똑같은 채권이지만 등급이 낮은 하일드 채권 같은 경우가 무려 26% 깨졌습니다. 주식처럼. 그러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돌아섭니다. 경제가 돌아설 때는 또 가장 직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던 미국 국채가 오히려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반면에 그 전에 굉장히 수익이 부진했던 하일드 채권이 무려 한 54% 이상 성과를 보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때는 이렇게 안전한 국채에 투자하면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고 반면 경기가 돌아서는 것 같으면 국채가 아닌 하일드 채권 같은 걸 투자하면 주식 못지않게 좋은 수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일드 뭐 화끈하네요. 50%가 넘으니까. 사실은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듀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듀레이션의 정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개념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 판단할 때 활용한 지표의 개념으로 듀레이션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듀레이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주식의 베타, 주식의 베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베타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아이는 이런 grandparents adult 여러분의 거부의 거부 각자 많습니다. 내 주식의 베타야 하나님 declinedід그리고자 хотите 따라서 강한 reads as he used as he used as he on hand eins после